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찾아주시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 옆에서 방송 듣고 있다가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 보고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쾌감을 느꼈어요? 쾌감을 느꼈다기보다 사실 삼프로TV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를 전망할 때 2월 말 3월 초 이쯤 해가지고 1분기 지난 때쯤에서 금리 인상이 올해 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를 거의 모든 분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뭐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워낙 그때 장이 좋았으니까 그리고서 막상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게 주가가 빠지고 조정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는 얘기 했을 때만 하더라도 작년에 현금 비중 늘리라고 해가지고 늘렸다가 이 좋은 장에 우리가 수익을 못 냈는데 라는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금리가 인상되고 주가 조정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래서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전문가들이 미래를 전망해주면 그 전망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가 어쩌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을 때 그 3개월, 6개월 후 이런 점이 발생을 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복귀를 해봐야죠. 복귀.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복귀 특집을 했잖아요. 정성환 센터장. 주말에 맞아요. 정성환 센터장은 신한자산 운영, 알파 운영 센터장. 그렇게 딴 거 하자는데 계속 복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이 되게 안 돼요. 복귀해보고 또 실수하고, 복귀해보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줄인 일을 벗어나서 주식 중등학교 정도 가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요. 김일혁 팀장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1월 이때까지도 계속 그래도 돈 버는 회사가 어디냐. 성장한 회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성장주 꺾이고 이제 경기민감주가 좀 이렇게 계속 되니까 경기민감주에 이제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나저나 2월 중순에 테슬라 산 거 아니야? 저요? 안 샀어요. 아니 진짜로 얘기해봐. 그냥 보고 관심 있게 보고만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 담당하다 보니까 철강이라든지 그런 거지 가격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철강 가격이나 원자 가격이 계속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올라오면 보통 철강 산업이나 화학 산업 같은 시클리컬 사업들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라올 때만 해도 솔직히 다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마는 건가?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정푸러님 주변에서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건수리 기자님이 이제 주총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주총 시즌이죠 지금. 언제부터가 정확히 시즌이에요? 거의 3월 말쯤 되면 3월 말? 네. 그러면 사업보고서 내기 전에 주총, 사업보고서 내고 나서 주총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3월 말쯤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수소업계에서는 SK가 수소진영에 합류해서 K수소동맹을 현대차 포스코, SK가 상반기주에 만든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동안 몇 번 브리핑해드렸던 전기차 화재, 코나 전기차 화재 비용 분담이 1조 4천억 합의를 했고 그리고 SK하고 LG의 ITC 소송 판결문도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뉴스 참 많았었는데 그리고 요새 반도체 시장은 막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킨티지가 나서 언제 튀어 올라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 뉴스는 중국의 수출이 60%가 증가했습니다. 60%? 60%. 어디가요? 중국. 네? 무슨 수출이 60%나 올라와요? 언제 대비해서 60%나 올라와요? 1년 전 대비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좀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또 한측에서는 굉장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주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매번 와서 드릴 수는 없으니 저 발칙한 경제를 좀 참고해 주셔라. 생각보다 잘 안 되나 봐요. 아, 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주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연이 있을 텐데 오늘은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분명한 기업들. 한 번씩은 제가 짚어드렸던 기업들인데 한국타이어그룹하고 한타. 이름은 다릅니다. 한국엔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거기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거기도 이제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지금. LG그룹도 지금 이제 그룹을 분리하는 안건이 주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하나씩 보자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선거철에는 좀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선거철에? 네. 그래야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갖더라도 3월 한 달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그 이슈가 없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주총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몇 건이 생기면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 소액주주들한테. 거기 그런 데다가 삼성전자의 주주수가 작년 말에 한 50만 명 됐거든요. 근데 올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200만 명이 넘었어요. 정말 주주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삼성전자는 현대차가 온라인 주총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너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사람들 못 오게 하려고 지방에서 하고 날짜 겹치게 하고. 슈퍼주총데이라고 그러죠. 되게 나쁜 표현이잖아요. 슈퍼주총데이가. 그리고 자기네 직원들 의자에 앉게 해가지고 멀리서 온 주주들 못 앉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게 됐어요. 워낙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많이 높아졌고. 이런 ESG 관련한 지배구조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력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면 내가 투표한다고 해서 뭐가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강성부 대표님하고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총에서 한진칼은 좀 문제가 안 하냐.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 했던 얘기가 지금 당장 우리가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의 견제로 인해서 그동안 한진그룹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졌던 유유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다거나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폐쇄적인 경영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지. 그런 거를 보면 이번에 생겨난 이벤트들에서도 누가 이기냐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이기냐 아니면 공격자가 이기냐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보통 공격하는 쪽에서는 기존 기업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꼭 나에게 모든 걸 주세요라기보다 기존하는 애들이 뭘 잘못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방어하던 쪽에서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틀렸다고 얘기하기보다 제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누가 이기냐 누가 착한 편이냐 이런 걸 보시기보다 그런 지적 논의가 있으면서 기업가치나 어떤 지배구조 투명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자기한테 와닿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일단 가장 흥미로운 곳은 한국타이어 그룹. 한국엔타이어인데 여기는 경영권을 둔 분쟁은 아닌데 여기가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사위원 3% 룰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주점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감사는 이사회 내에 앉아서 나머지 이사들이나 경영진은 고발하는 역할을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데려다가 바로 검찰이 고발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대주주가 아무나 자기가 꼽고 싶은 사람을 꼽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3%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대 주주가 내 주주분이 몇 퍼센트가 되든 3%밖에 활용을 못하게 됐어요. 감사 선임 시에는? 감사 선임 시에는. 그래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기업들이 감사를 안 뽑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감사를 안 뽑고 기존에 있는 사회의사들을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3% 룰을 적용받는 감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산법 개정을 해서 감사 말고 감사위원을 할 사회의사를 뽑을 때도 3% 룰을 적용하도록 하여라라는 게 올해 처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현범 대표, 보현 씨 부회장, 조희경 이사장, 조희원 씨 했고 여기가 지분이 나눠져 있는 가족 경영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 룰에 적용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현식 대표, 한국의 한 번의 조현식 대표가 주총을 앞주고 주주 제안을 했는데 조현식 씨가 형입니다. 첫째죠, 첫째. 잠깐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형하고 동생하고 지분율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둘째 아들한테 자기 지분을 다 물려준 거죠.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조현범. 아, 그 MB 사회. 조현범 씨가. 그리고 압도적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제 예전에 매블쇼에서 정푸러님 설명해주시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네. 그래서 설명하고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경영권 분쟁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미 조현범 대표가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경영권 분쟁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범에서 물려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현범 대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나 이제 대표이사 안 할래요. 나 대표이사 안 할 건데 대신 우리 이사회에 독립적인 감사위원 한 명을 내가 추천합니다. 조현식 씨가. 조현식 씨가.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독립적인 감사위원 한 명을 내가 추천하는 대신 내가 대표이사직을 물러나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착한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하는 쪽에서는 가장 정당성 있는 얘기로 공격을 해야 돼요. 설사 자기가 못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누구를 추천을 했냐면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추천을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한상 교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분식이다. 회계 부정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거 회계 부정 맞아? 그러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에서도 굉장히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이게 부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금감원이 이거는 회계 부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중요한 감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회계 부정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의견서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의견서에 이게 회계 부정이 아니면 난 앞으로 회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면목이 없다. 굉장히 강경한 분입니다. 고대 교수죠. 고대 교수님인데 이런 분을 한국타이어의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하면서 형이 경영권 분쟁에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회에서 물려나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을 감사위원으로 거기다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률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조현범 대표가 지분율이 40%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밖에 못 써요. 대주주는, 최대주주는? 그리고 나머지 주들도 3%밖에 못 쓰는데 여기서 조현식 대표도 2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3% 써요. 그리고 조희원 씨도 거의 둘째 누나인데 둘째 누나도 10% 있는데 3%밖에 못 쓰고 국민연금도 있지만 3%밖에 못 써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분율이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소액주주예요. 소액주주가 2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를 적용하게 되면 정말 소액주주의 편에 의해서 이런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고 그런 반대로 조현범 씨 쪽에서는 어떤 사람을 추천을 했냐면 잠시만요. 제가 원고가 조금 앞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과점주주의 숫자가 많을수록 소액주주의 힘이 더 세지네. 훨씬 세지. 감사위원, 감사 선임할 땐 그렇죠? 과점주주들은 다 아무리 많아도 3%니까. 네. 그렇죠? 네. 찾았어요? 시간 끌어준 거예요? 김혜경 교수님을 추천을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서 이쪽에서 이한상 교수님을 추천을 하니까 회사 쪽 조현범 대표 쪽에서도 감사위원을 맞불을 놨어요. 교수겠네? 네. 거기도 김혜경, 이화여대, 초빈 교수님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의 경력은 나쁘진 않아요. 지구촌 나눔운동, 포스코 창암재단 이사 등을 하면서 어떤 사회운동 계열에서도 굉장히 사회공헌활동 쪽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경력 중에 눈에 띄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성가족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명박 씨 사위잖아. 그러니까. 이게 MB 쪽 인사라는 느낌을 주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조현범 대표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러면 조현범 대표 쪽에서는 방어적으로 자기 사람을 추천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는 어차피 내가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정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을 추천을 한 거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자기 이사회를 지키기 위한 적격의 인사를 추천한 듯하게 보여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를 적용해서 이제는 정말 대중을 상대로 뭔가 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가진 쪽에서 추천하신 분과 잃게 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야 여기가 올해 주총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올해 주총에서는 둘 사람 중에 누가 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교수 두 명 중에 누가 될 것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리고 그걸 추천하신 분이 형이라는 점 그리고 이 한국앤컴퍼니가 사실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었어요.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회사 이름이 한국앤컴퍼니예요? 이게 한국타이어그룹인데 예전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했다 소송을 당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그 이름이 있었나 보죠? 예전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하다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했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앤컴퍼니가 됐는데 뭘 어렵게 얘기했냐? 한타그룹 딱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현타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타이어 앤컴퍼니도 있지 않아요? 거기는 한국타이어 회사 사업회사고 지금 분쟁이 생긴 데는 지주사 한국앤컴퍼니가? 복잡하다. 이게 왜 복잡하게 됐냐면 대주주 지분율 높이려고 지주사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뭘 나쁜 짓을 했어요? 일값 몰아주기도 했고 자사주 마법에 따른 지주사 전환도 했고 그리고 자사주를 통한 상장 폐지도 시도를 했었고 그거 있잖아. 아틀라스 아틀라스 비엑스 제일 마지막에는 그거 말 많이 하더만 자사주를 활용한 기업 합병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사회에 독립적인 이사가 들어가면 여기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긴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이벤트로는 10일에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정신이 너무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라고 해서 큰 딸이 큰 딸이 제시했던 그것에 대해서도 10일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정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여튼 관전 포인트가 있네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40% 장악하고 있는데 감사를 선임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둘에 의해서 그리고 똑같이 3%밖에 똑같이 활용을 못하는 반대쪽이 형이고 그 형이 제시했던 사람이 꽤나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겠네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회에 새로 참석하게 되신 분을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사회에 들어가고서 좀 놀랬대요. 내가 이사로서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도 되는 건가? 싶은 안건들이 생각보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대 주주 편이 아닌 사람이 이사로 올라왔을 때 그런 안건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한상 교수는 워낙 그쪽의 전문가인데다가 또 허락허락한 성격이 아니시잖아요. 그 목소리도 굉장히 크신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관련한 경쟁권 분쟁도 이번 주청에서 굉장히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은아버지가 박찬구 회장의 형의 아들인 박철환 상무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요.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박찬구 회장의 편이 14%고 박철환 상무쪽은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박철환 상무가 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물론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행사가 안 되긴 하는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의 모친인 김영일 씨도 같은 날 지분율을 늘리면서 나는 아들 편이다. 박찬구 회장 입장에서는 형수님이죠. 형수님이 아들 편을 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요. 원래 누가 제일 위에 있는 분이에요? 박찬구 회장? 네. 그분이 최대 주주. 근무석규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하려고 하는 분이 박철환 상무예요? 네. 박철환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조카. 조카. 네. 그러니까 형의 아들입니다. 개인 지분율 기준으로는 최대 주주 10%. 아, 박철환 상무가? 네. 아, 그래요? 그런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박찬구 회장은 14%로 최대 주주.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로 돌아가면 지적하는 쪽의 얘기가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지적하는 쪽, 공격하는 쪽은 대의명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장 아픈 포인트를 지적을 해요. 박철환 상무가 어떤 지적을 했냐면 2011년에 금오석유의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4조 7천억 원밖에 안 된다. 야, 10년이 지났는데 주가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당시에 PER이 10배였는데 지금은 8배밖에 안 된다. 기업에 대한 평가도 별로 안 좋다. 경영을 어떻게 한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과 비영업력 자산이 많고 이게 배당 성향도 동정업계는 5에서 80%까지 주는데 3개년 평균 배당 성향이 10%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사주를 18% 갖고 있으면서 과도하다. 그리고 쓸데없이 금오 리조트 같은 걸 사면서 자산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박철환 상무가 지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얘기를 하는 것과 본인이 그 경영을 할 때 지지를 해 준 건 다른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재미난 포인트는 이 부분을 박철환 구 회장의 설사 경영권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지적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배당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박철환 상무를 우리가 지지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협이 생겼을 때 박찬구 회장이 배당을 얼마나 올려줄까라는 포인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철환 상무 쪽에서 지적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걸 하겠다고 그랬냐면 금오석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어의 고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말 실적이 좋아요. 실적은 주가도 엄청 올랐죠.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이게 고무장갑. 고무장갑인데 우리가 쓰는 고무장갑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주가도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철환 상무의 지적이 딱히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시클리컬 사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경기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벌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약간 좀 느슨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봐야 원자적 가격 올라가는 것만큼 되겠어? 그냥 돈 벌 때 잘 벌어가지고 안 좋을 때를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존에 나오는 산업들을 그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열심히 안 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한다고 별로 티도 안 나고 뭐가 혁신을 한다 그래도 자잘하게 하다가 잘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신규 M&A를 하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화학 업종을 할 거야 라고 박철환 상무가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 주주들이 박철환 상무 쪽에 귀가 솔깃할 수 있거든요. 기존 경영진들이 너무 보수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정말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런 공격자들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경영진들이 우리가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고 주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뭔가 신사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박창구 회장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차등 배당을 했었거든요. 대주주는 배당 조금 받아가고 나머지 주들은 배당을 더해주는 그런 차등 배당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위협적인 라이벌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주주들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만 이런 싸움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경쟁들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남의 싸움 구경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둘이 싸우면 싸울수록 주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폐쇄적인 지역 지배 구조가 좀 더 개선되고 있는 포인트가 올해 3월에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LG그룹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 작은아버지하고 회사를 나누는 거예요. LG그룹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주총의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본준. 구본준. 삼촌. 관계 좋아요. 싸워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경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이 조카한테 그 왕권을 물려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LG그룹의 인화의 LG답게 작은아버지가 계열사 몇 개 뛰고 평화롭게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기업을 뗐다 붙였다는 게 무슨 가족회의에서 가문의 어떤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을 나누거나 붙였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당하지 않거든요. 이게 미국의 어떤 해지펀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기업이라 하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희 가족들이 그냥 나눠가져야 된다는 이유로 이걸 주주총의 안건으로 올리는 게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을 해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도 역시 LG는 인화의 LG. 경영권 분쟁 없이 평화롭게 나누는구나. 분가해 나간다. 분가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주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지. 이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당신들 맘대로 쪼개는 거예요? 라고 지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사후에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이거예요. 큰아들이 애플을 물려받았어. 작은 애들이 분가해 나간다. 그러면 토마토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애플 반 잘라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거기서 뭐. 저는 예를 든 거예요. 나가는 마당에. 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나가는 마당에 저 에어팟 하나 제가 뛰어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애플 주주들이 그거를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장회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총 시즌에 가시가 될 것 같은. 대부분의 주총은 아마 온라인으로 하겠죠 올해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온라인을 권장은 합니다. 온라인으로 좀 하라고 참여율을 높이려고. 굳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믿죠.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볼까. 주주총에 참석하는 걸 캠페인 한번 해볼까. 아 참석하시자고. 참석하시는 거 인증샷 날리면 우리 책도 주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디. 아니 온라인으로. 온라인 참가. 그리고 전자주주총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신경 쓰시는 분들 클릭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많이 보여주셔야 정말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 등치는 일이 없어요. 나 한 표 대법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그런 데들은 주식 좀 있으면 자꾸 와서 도장 찍어달라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참석을 하셔서 들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저는 그럼 다 참석하겠습니다. 못할걸 근데. 동목이 너무 많아. 미국까지 어떻게 갈 거야. 전자주총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거. 온라인에 한번 참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총 시즌 맞아서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하고 계신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발칙한 경제입니다. 발칙한 경제. 잘 되시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염승원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